더블 레일, 즉 되돌아오기로 치는 배치입니다. 어떤 회전과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배치를 상단 당점을 사용하면 그만큼 옆회전량이 작아져서 투쿠션에서 단쿠션으로 향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느린 큐스피드로 치면 회전을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마찬가지로 더블 레일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전력을 최도로 만들 수 있도록 내공에 맞는 순간에 빠른 순간속도가 필요하고요. 밀리지 않는 당점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단 당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투쿠션 후에 단쿠션을 탈 수 있도록 3시 방향 3팁이 좋겠습니다. 테이블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궤적을 알아두어야 더블 레일을 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득점할 수 있는데요. 최대 회전일 때 두 칸 기울기까지도 더블 레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회전이지만 내공과 1조크의 위치가 반대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더블 레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3팁일 경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팁의 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팁인 경우인데요. 내가 쓰고 있는 테이블에서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팁의 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3팁의 궤적입니다. Verb해 주신 것을 위해 장바구니와 함께 연습을 пропven Podcast den geldi기 때문에